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동아일보가 계속 밀착 취재를 통해 가지고 전북 젠보리, 새만금 젠보리에 대한 후속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가족부가 어느 정도 지위선상의 최고위에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전북도청이 대부분 다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신문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국제행사를 지방자치단체에만 중앙정부가 맡겨놓을 수 있느냐 그런 어떤 질타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동아일보의 그런 후속 취재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직접 새만금 젠보리의 진행 상황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지만 이 취재 레이더망에 걸린 아주 간단한 사건들을 보게 되면 그 작은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준비가 부실했는지 얼마나 관련 공무원들이 안일했는지 얼마나 이 양반들이 무책임했는지 그냥 한 2주 정도만 때우면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동아일보의 취재 레이더망에 잡힌 그런 단편적인 사건 기록들만 보더라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냥 세금 기생충들이 바글바글 우글루글 벅적벅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도 무리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이 내용들 가운데 개형 아주 임박할 때까지 기반 시설들이 거의 안 됐구먼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그런 젊은 청년들이 오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넉넉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충전 시설이라든지 와이파이 시설 같은 건 기본 중에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턱없이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빼먹었다고 밖에 볼 수 있거든요. 예산을 그러니까 100개 설치한다고 해놓고 그냥 50개 설치하고 50건 닦아 먹은 치운 거란 말입니다. 와이파이가 그렇게 부족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충전 시설이 그렇게 부족하고 샤워 시설이 이런 부족하고 배수가 잘 안 돼 있고 그거는 후기 조선조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정도의 국력을 가진 상태 대한민국에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보니까 젠블이 6개월 전에 전기통신 기반 설비 진행률이 5%밖에 안 됐다는 거죠. 기가 차지 않습니까 전기통신 설비 진행률이 6개월 전까지 대해를 여러분들 6년 전에 유치했는데 대해 기간 휴대전화 송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현장에서 와이파이 등 통신이 원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대해 개막 6개월 전까지 전기통신 설비 진행률이 5%에 거쳤다는 거죠. 5% 그러면 준비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그냥 눈에 환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통신 설비가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데 그 기반 시설이 그 정도니까 샤워 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는 충분히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개막을 6개월 앞둔 시점에 여의도 면적의 3배 정도 되는 그런 부지에 전기통신 설비 진척도가 5%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의 그런 무대보 정신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다음에 다른 시설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사기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망했겠죠 벌써. 제가 언제 한 사업장을 방문을 해보니까 그 사업장은 특히 이제 납기를 지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체인데 법정으로 여러분들 구비해야 될 소방시설의 4배 5배를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장님 말씀이 그건 겁니다. 이거 한 번 불이 나면 공장이 타고 나면 다 끝이 나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소화기만 가져서 되겠느냐 눈에 보이는 데마다 모두 다 소화기가 설치되도록 하자. 그렇게 설치하고 나니까 법적으로 100대 정도만 설치하면 되는데 500대를 설치한 겁니다. 500대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중고로 내놓은 그런 소방차까지 구입해 가지고 소방요원까지 채용을 해 가지고 수시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분기별로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가지고 사람들이 진화하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실시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즉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전기 여러분들 아주 간편한 전기 이동 그런 전기차는 아니고 그런 것도 여러분들 구비를 해 가지고 또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 우리 사자성의 유비무안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세상 일을 이렇게 좀 성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 세계 3만 5천명 정도가 오는데 설령 여러분들 1천명이 오든 2천명이 오든 간에 그거를 하는 조직위원회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일이지 않습니까. 좌압이지 않습니까. 좌압. 지금 윤리가 그렇게 부실해서 되겠냐 이 이야기죠.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한국 사회의 나사가 어마어마하게 제가 볼 때는 풀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국제 행사 유치 경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젠보리는 비교적 국제 행사들 가운데서도 아주 간편하거든요. 야영장 설비만 잘 돼 있으면 너무나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또 전북도층에서는 우리를 희생양을 삶는다.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각성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언물의 전부를 받아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받아서 6년 정도 시간 동안에 뭘 했냐 이야기예요. 제가 나무라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지금 정전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대비하거나 준비하거나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어쨌든 그냥 슬쩍 넘어가지 말고 12일 날 행사가 마감이 되게 되면 감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철두진명하게 여러분들 분석을 해서 보고서도 내고 대국민들한테 여러분들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그런 업무에 있었던 사람들은 책임지고 문책하고 그다음에 관련 그런 후속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제대로 삽시다. 이렇게 참 세금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공공부분이 이렇게 부실해가지고 하기에 뭐 선거를 도덕질하는 놈들이 있지 않나 도덕질을 보고 깔아뭉개는 대법관 놈들이 있지 않나 별 놈들이 다 많은 거죠. 참 내가 볼 때는 사기업을 그렇게 했으면 벌써 망했을 겁니다. 삼성이나 LG나 현대가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망하고도 뭡니까 수십 배 수백 배 망했겠죠. 지금 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성실하게 진지하게 좀 준비성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아름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이 젠버리 같은 경우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또 기반시설 같은 거 다 갖춘 상태에서 여러분들 일 잘한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고 또 보고 그다음에 예행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준비들 하지 않습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들. 일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번에 하는 걸 보니까 야 정말 참 민간 부부는 상당히 성장했지만 이 정말 세금 기생충들이 무진장 많은 나라구나. 성금한 세금 기생충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행편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잘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데를 좀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